안녕하세요 우진석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4월 5일 금요일 아침인데요. 제가 지금 인천공항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저희가 홍콩에 가게 됐습니다. 홍콩에서 열리는 홍콩 최대 웹3 행사에 참가를 해서 지금 홍콩에서는 크립토 코인 거래소가 다시 문을 열었고요. 또 여러가지 규제가 풀리면서 비트코인 ETF까지 승인이 되고 출시가 될 것이라는 전낭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아시아에서 핵심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홍콩에 가서 어떤 분위기인지를 저희가 직접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홍콩하면 또 관광지도 많고 맛집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아침부터 공항에 나와 계시네요. 저희도 얼른 서둘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본의 영향인가? 크라운 도요타 크라운이 있고요 지금 우버를 찾은 것 같은데 쌍용 밴이네요? 쌍용 로디우스인가? 와우 로디우스 로디우스 쌍용스 쌍용스 홍콩에는 쌍용 로디우스가 우버로 밴이 있다는 그런 말씀 일정인데요 쌍용 로디우스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지금 해변가에다 아파트 때려 지은 거 보세요 해운대 아니요? 일단은 홍콩에 왔습니다 홍콩이 굉장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동남아 느낌도 있으면서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부산 해운대 같기도 하면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날이 아주 뜨끈뜨끈하고 습도가 아주 높습니다 갑자기 이제 16도 15도 이러다가 지금 28도짜리 동남아 왔더니 축구대표팀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축구대표팀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축구대표팀이 갑자기 하는 느낌이겠구나 날이 바뀌는 게 정말 다르네요 크리티컬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일단 저희 그래서 맛있는 걸 좀 먹고 나서 정신을 좀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쿵쾅 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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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띄는 거는 저희가 어딜 갔을 때 사실 더블록이 온 사례를 많이 못 봤는데 더블록이 이번 행사에도 참여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역시 홍콩과 중국자본, 톤이 이번에 돈을 많이 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컴퓨터, ICP가 요새 많이 뜯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OKEX도 이쪽에 와 있고요. 자,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인터넷 컴퓨터 부스인데요. 상당히 뭐랄까, 자동차 박람회 가면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로 상당히 크게 지금 인터넷 컴퓨터가 홍콩에 있는 웹3 페스티벌에는 참가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티커도 주고 있네요. 반대편에는 폴카닷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최근에 폴카닷이 다시 좀 재정비를 해서 최근에 그동안에 붙임을 좀 극복해 보겠다. 가격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폴카닷 부스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레이어 원 블록체인 포리어월드 RWA를 하는 Zentrix라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ZABank는 뭐라는 걸까요? 해식이랑 OKEX가 함께하고 있는 뱅킹 서비스라고 하는데 웹3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쓰여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뱅킹이라는 단어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금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시색다른 모습이고 여기는 슬로우미스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코시스템 시큐리티 보안업체잖아요. 슬로우미스트 우리가 아는 은채인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금 세탁 방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위반하는 것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런 업체로 슬로우미스트 상당히 중국계로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명히 그런 회사입니다. 실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수많은 북한 해킹도 마찬가지고 잡아냈던 전적이 있던 그런 블록체인 관련 보안업체입니다. 슬로우미스트 중국계인만큼 확실히 지금 눈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쪽에 지니어와 포진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48 밑48이라고 하니까 일본계가 아닌가 싶은데 일본 가면은 AKB48이라고 하는 아이돌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기수도 있고 지금 보시면 이 내용을 보면 약간 메타버스라든지 아바타를 활용한 그런 아이돌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이라는 상징적인 지금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사이버특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웹셀릭을 구현한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죠. 토온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여긴 약간 뭐 같다 웹투 IT 회사 같은 느낌의 부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텔레그램 톤이 요새는 이제 게임 관련된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저희 블록페스타에서도 한국비비가 직접 강연을 나서서 톤이 이제 앞으로 웹3 크립토 관련된 게임 플랫폼으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스티커도 있네요 스티커 몇 장 가져갈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톤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크립토 생태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봄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아 이거 뭐야? 뽑기인가? 자 디셔스가 들었어요. 예쁘겠네. 디셔스가 이제 뽑기네. 배지랑 디셔스가 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페이먼트 컴패니 쿤이라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페이먼트 크립토를 통한 지불결제 업체고요. 카바 EVM을 코스모스 상에서 구현하겠다 크로스체인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카바라는 이름이 뉴스에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카바를 통한 UST 헤더 결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스트 자체가 약간 지급결제 관련된 라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롤럭스라는 곳인데요. Secured by BTC BTC 관련된 어 모듈러 레이어 역시 여길 설명을 잠깐 볼까요? 어 비트코인 레이어 2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개념으로 비트코인 어 레이어 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어 크립토 이코노미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이렇게 쑤쑤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게임 뭘 뒤집어 쓰신 분도 있는데 겁나 멋있네요. 뭘까요? 뭘 뒤집어 쓰신 걸까? 지르키트 라는 프로젝트 고양이가 있는 걸 보니까 귀엽네요. ZK EVM 레이어 2 라고 하는데요. 어렵습니다. 요새 최근에 레이어 2 관련된 ZK 그러니까 제로 날리지 와 EVM을 결합해서 레이어 2 를 구현한다. 좀 더 확장성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요새는 또 일종의 뭐랄까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리어 프로토콜 이었습니다. 리어 프로토콜이 요새 또 날리지 않습니까? 리어 프로토콜 상당히 기대 받는데 그런 것 치고는 소소하게 구슬을 꾸린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빅토리 시큐리티라는 회사인데 여기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러버덕도 있고 그리고 이번 행사에 이제 해쉬키와 더불어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회사 중 하나죠. OKEX OKEX가 한국에서도 과거에 거래소를 운영을 했고 지금도 흔적은 남아있습니다만 확연히 OKEX가 이제 캐피탈 쪽으로 살짝 돌아서면서 거래사업 외에 기본적인 플랫폼 사업 웹3 사업으로 크게 전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OKEX 자체가 F1이라든지 축구 쪽에 또 많은 자본을 투입을 하면서 스폰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는 크립토 관련된 거래 플랫폼 거래소 이런 느낌보다는 자기들이 금융회사다 그리고 자기들이 투자회사다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OKEX가 선진적으로 바뀐 느낌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옆에 자동차 F1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재밌겠네요. OKEX가 지난해에도 싱가포르 그란프리 때에도 OKEX의 내밍이 달린 스폰서가 공개가 된 F1 머신이 경주에 나오면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 그러면서 그게 프로모션 효과가 상당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OKEX가 F1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서 나와있네요. 아마존 AWS에서도 최근에 웹3 플랫폼으로 물론 당연히 플랫폼이 클라우딩 서비스가 크리프트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로 이어지려면 항상 AWS가 멀리 멀리 행사장에 나와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홍콩 AIA 홍콩 버추얼 바이아라고 읽어야 되나요? 홍콩 버추얼 에셋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상자산 사업자 협회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여기서는 국가기관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규제 영역에서 상당히 궁금한 부분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핫코인 이라는 글로벌에서 핫코인 토큰 2049 등장 파티를 많이 개최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래소군요 거래소고 많이들 저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중국계 자본으로 만들어졌고 최근에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리가 굉장히 좋은 곳에 있어요. 삼거리에 있네. 지금 원키라는 회사인데요. 원키가 뭘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카드들이 지니얼이 되어 있잖아요. 카드가 아마 익숙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카드가 연동된 신용카드를 넣을 수 있는 연동된 하드월렛 업체군요. 이제 알았어요. 원키는 하드월렛 업체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 굉장히 컴팩트하고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많고 그 요인은 아마도 실물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매력 포인트가 좀 났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것들도 지금 하드웨어 원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이폰처럼 생긴 친구들도 하드웨어 원래시고요. 약간 아이폰의 컨셉을 가지고 그렇게 제조가 된 것 같습니다. 실물들이에요. 움직이는 제품들입니다. 하드웨어 원래시고 이쪽이 메인스테이지 고요. 지금 오다겐키 가상자산 일본연합회 회장하고 나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콩 디지털 아셋 어소시에이션 회장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면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클라우드도 역시 AWS처럼 여기 와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귀엽네요. 여기는 소규모 부스인데 오히려 이런 쪽이 쏠쏠하게 발전하는 부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인이라든지 에어드랍이라든지 그렇게 웹3 쪽에서는 아주 큰 회사들은 아닙니다만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이 역시나 중국 업체들입니다. 중국말로 된 설명만 많이들 갖고 나왔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일본에도 여러가지 체인을 연합을 해서 하는 모양새가 있는데 일본은 거래소에 상장되는 코인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코인들을 연합회 측에서 모아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거래소에 상장되게 되는데 주요하게 키를 잡고 있는 곳은 일본의 주요 금융권 미쓰비시 같은 그룹에서 키를 잡고 있는 회사의 주요한 체인 라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머지 특히 알츠코인들이 모인 연합회 측에서 부스를 함께 차린 것 같습니다. 재팬 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이 오른쪽에 보시면 앞에서 미쓰비시라든지 여러 금융사들이 모인 연합체인 특히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분야로 나가기 위해서 회사들이 많이 연합되어 있다. 저기 보시면 도코모 도 있고요. 오른쪽에 후지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의 스테이블코인과 이쪽에서는 오픈체인은 조금 결이 다르다. 이더리움 컴패터블이라고 써있는 거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케미페이 여기 있고요. 신기한 프로젝트가 세상에 참 많습니다. 이런 데 오면 그런 걸 느껴요. 아 정말 웹3라는 게 어덥션이 잘 안되고 아직 멀었고 하지만 이걸로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 올 때만 더 놀라고 특히 중국 관련된 행사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웹3의 힘이 뭐랄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래는 이종 취급을 당하지만 홍콩 같은 경우에는 웹3라든지 크립토 커런시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기존의 금융권과 똑같은 입장에 가깝게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신선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또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연령층이 보통 우리나라 행사장이나 우리나라 업체분들은 물론 여기도 젊습니다만 한국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분들이 많은데 신기하게 홍콩 행사장은 30대 40대 50대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연령대가 상당히 고르게 웹3 산업에 진입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홍콩이고 중국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